여기가 이제 개인 장비 보관함인데. 와, 박군 씨 들어와 봐봐. 이 그으름. 그으름 냄새, 불냄새. 이게 빨아도 빨아도 냄새가 가지가 않아요. 사실 직원분들이 고생하는 향기들, 냄새들이 이게 다. 그러네요. 사이즈 맞춰서 다 지급이 되고요. 인사이동 나면 또 자기 거 들고 가고. 여기는 왜 그런지 알 것 같습니다. 자기한테 항상 맞는 거. 자기가 쓰던 거니까 그 감을 계속 익숙해야 하니까. 그거 진짜 중요할 때 크니까. 그래서 그대로 갖고 가기로 하십니다. 맞습니까? 예, 맞습니다. 똑똑하다. 오늘 새로운 사실 알았습니다. 이거는 산소통인 거죠? 사람들이 산소통이라고 그러시는데 공기통. 안에 들어가는 게 산소가 아니고 그냥 일반 공기예요. 일반 공기를 압축해서. 이게 지금 충전이 다 돼 있는 건가요? 네, 이거 충전 돼 있는 겁니다. 와, 이게 그래도 생각보다. 저는 이거보다 훨씬 무거울 줄 알았거든요. 와, 그런데 이거를. 이게 정말 이거만. 매고 있기만 해도 힘든데 이걸 가지고 들어가서 움직이고. 움직이고. 올라가고 구조하고. 불 끄고. 무게 자체가 보면 한 30kg 정도 되거든요. 그런데 직원들이 전부 무거운지 모르고 이렇게 잘 뛰어다니더라고요. 정말 불 조심해야 되겠다. 다시 한 번 생각이 납니다. 네. 네. 그럼요.